자 권고코 오늘 12월 16일이 아프리카TV 2018 BJ대상 투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각 부문별로 한번 투표를 해볼까? 매일 각 부문별 한 명씩만 투표가 가능하다고요 옛날에는 부문 상관없이 모든 후보를 다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슈스케처럼 근데 이번에 바뀌었나봐 부문별로 한 명씩은 찍을 수 있어 그렇구요 이제 투표가 매일 리셋되는데 오늘 마지막 투표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해둘 점은 자 여기 후보들이 있으니까 제가 일부를 이쪽을 보고 진행하는 건데 좀 미리 얘기를 할 점은 제가 솔직히 제가 이번 BJ대상 투표를 처음에는 11월 26일부터는 사실직이 제가 안했었어요 첫날부터는 제가 안했는데 그 뭐냐 맞지? 내가 첫날부터는 안했던 거 맞지? 확인 좀 해볼게요 내가 중국어를 6일부터 투입됐지? 어 12월때부터 제가 투입이 됐었죠 중국어가 6일에 투입이 됐었고 어 그러면 내가 맞네요 그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는 제가 그 투표를 안했었어요 처음부터는 투표를 안했었는데 음 처음부터는 제가 투표를 안했는데 제가 12월 6일부터 그 제가 12월 6일부터 그 뭐냐 컬처상국지를 제가 중간에 교체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제가 어 어차피 뭐냐 한나님도 이번에 그 여기 에듀테인먼트 후보에 그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나님 여기 후보가 없으니까 음 딱히 어 내가 여기 투표를 할 일이 딱히 있을까 해가지고 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컬처상국지를 중도 투입이 됐는데 그 중국어완에 미지수님이 있잖아요 그 미지수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이제 같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 BJ인데 그래도 어 그래도 이제 같이 그 같이 방송을 하면서 또 인연이 됐으니까 그 어 그러면 이제 어 투표는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컬처상국지를 투입했던 12월 6일부터는 제가 미지수님한테만 투표를 하고 있었어요 미지수님한테만 투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 오늘 그 뭐냐 오늘 이 투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오늘 이거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오늘 이거는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은 한번 그 등록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할 거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좀 안 보이긴 한데 자 일단은 토크비제이 남캠 토크비제이 남자보 부문 임단님 남순이 임단님 현우 케이님 용루님 엄삼용님 이렇게 다섯 분이 후보에 올라왔는데 한 명씩밖에 투표가 안 된다 그래 제가 오늘 마지막 날만 각 부문을 한 명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어요 여태까지 미지수님한테가 개표를 안 됐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그 이런 토크 부분으로는 제가 컨텐츠를 안 하잖아요 거의 컨텐츠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객관적인 위치에서만 봤을 때 이 다섯 명 중에 어 누구한테 표를 찍지 솔직히 그럴 비제이는 없기는 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군대 동기인 현우 남순이한테 한 표를 넣도록 하겠어요 투표 네 현우한테 투표를 넣도록 했어요 나름 그래도 내가 군대 동기라고 의리는 지켜준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크비제이 여자 부문 코코님 이슬님 오리님 셀리님 겨울님 이렇게 다섯 명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제가 이름을 들어본 분들은 코코님하고 이슬님 그리고 제가 공식 방송에서 실제로 봤던 분은 셀리님 셀리님은 제가 실물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진도 같이 찍었었고 에 그래요 걔도 한 번이라도 실제로 안면이 있는 분을 찍는 게 낫겠죠 솔직히 제가 그 제가 뭐 그런 토크캠방 이런 쪽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돼 그냥 한 번 이상 좀 앞면이 있는 BJ들한테 표가 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공식 방송 이런 데서 한 번 이상 마주친 사람들한테 표가 가는 수밖에 없지요 제가 뭐 나름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상 실제로 본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거야 음 낭만고양이님 라이프 BJ 부문이에요 낭만고양이님 욱하는 형님 도안님 거제폭격기님 금강연화님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데 음 저는 저는 역사 컨텐츠를 하는 BJ로서 독도 BJ 방송단으로 활동했던 거제폭격기님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나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음 실제로 공식 방송에서도 뵀었고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토크 부문 김인호님 까루님 지코님 세야님 킹기훈님 이들 중에서 제가 실제로 봤던 분들은 까루님하고 킹기훈님인데 역시 저는 독도 BJ 방송단을 활동하는 까루님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네 나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버라이어티 남자 부문이 동점자가 있어서 여섯 명이 올라왔어요 후보가 김승현님 연보성님 창현님 그리고 쿠니 그리고 철구 군대가 있는 철구님 그리고 김봉준님 이렇게 여섯 명이 올라왔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이미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터던 그 동갑내기 친구 쿠니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네 이렇게 투표를 하고요 그 자 그 다음에 에듀테인먼트 단태님 쌈무인님 망치부인님 김원님 미지수님인데 저는 컬처삼국지 중국어를 같이 배우고 있는 미지수님한테 투표를 하겠어요 제일 빨리 투표가 끝나는 에듀테인먼트 어 맞아요 팔은 안으로 굽죠 저랑 같은 컨텐츠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방송하고 있는 분이잖아 음 같이 방송하는 분한테 투표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저는 만약에 이 다섯 명짜리에 한나님이 올라왔으면 저는 한나님한테 투표해요 아무래도 아프리카 TV에서 제일 뭔가 방송을 같이 많이 했던 분이 한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님한테 투표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어차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저는 공개적으로 BJ들 사이에서 제가 한나님의 팬이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부문에서 로이조님 저라데님 이석현님 꿀탱탱님 꿀탱탱님 이상호님 다섯 명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다른 내부는 내가 이름만 들어봤지 이름만 들어봤지 아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은비님 은비님 빼고 나머지 네 분이 팝이죠 나머지 네 분이 팝인데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은비님은 같은 스포츠 BJ이고 그리고 은비님은 독도 골든벨 MC였죠 같은 공식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양팡님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분은 독도 BJ 방송단이죠 아 애매하죠 난감하네 그리고 그 뭐냐 솔직히 그리고 이제 저기 파이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제가 최근 들어서 그 컴퓨터 부품 이런 거 관심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그 대두님 컴퓨터를 그 대두님 방송용 PC를 그 뭐냐 조립했던 그 회사가요 그 지금 파이님의 PC 중에서 파이님의 그 게임용 PC를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때 파이님을 어 이름을 들어본 분이거든요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야 독도 BJ 방송 독도 BJ 방송단에게 표를 줄 것인가 독도 골든벨 MC한테 표를 줄 것인가 물론 저는 독도 골든벨하고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은비님은 독도 골든벨 딱 한 번 MC를 했고 그리고 양팡님은 독도 BJ 방송단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팡님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결국은 나는 독도 BJ 방송단한테는 다 투표를 하는 격이 됐네 석고치님은 여기에 못 올라왔어요 그 독도 BJ 방송단 중에 유일하게 석고치님이 여기에 후보에 없어요 지금 스포츠 BJ 여기도 동점자가 있어서 여섯 분이 나왔거든요 석주일님 속해님 이주원님 안준모님 감스트님 의리님 이렇게 여섯 분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석고치님이 올라왔었다면 저는 석고치님한테 투표를 했을 거예요 독도 BJ 방송단이니까 자 근데 자 여기서 좀 후보군을 좁히자면 속해님하고 감스트님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아까 그 에듀테인먼트 부문에서는 솔직히 제가 예상하기에는 수상한 망치부인님이 대상을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 의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재수님한테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속해님하고 감스트님 제가 보기에 여기 스포츠 대상은 올해는 감스트님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 월드컵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대상은 감스트님이야 이 스포츠 쪽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지표 자체가 월드컵 때 너무 시청자를 많이 뽑으셨어 감스트님 그래서 너무 이 객관적인 방송 지표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앞서세요 이 감스트님이 몰라 만약에 작년이었으면 물론 작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속해님이 그 스포츠 대상까지는 아마 못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챔피언이었지만 야구를 고를 것이냐 축구를 고를 것이냐 네 저는 저는 스포츠 컨텐츠 중에 제가 메이저리그가 제 1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야구 BJ 그리고 제 10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편파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기아 타이거즈 팬이기 때문에 저는 속해님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부문이에요 랩헤도데님 마마님 난닝구님 막부님 우레님 다섯 분 다 이름만 들어보지 실제로 본 분들은 아니에요 자 실제로 본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따지자면 음 아 근데 실제로 멀찍 먼 거리에서 본 분은 랩헤도데님 한 분은 있어요 제가 2015년 시상식 때 그때 코엑스에서 시상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그날 코엑스에 있었어요 다른 일 때문에 코엑스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랩헤도데님을 만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분한테 투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음 객관적으로 그냥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축구 방송을 제가 스포츠 방송을 중계를 하면서 광고에서는 솔직히 난닝구님은 제일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 시기가 그 광고를 제일 많이 봤던 시기가 난닝구님이 그 테라디오 공식 방송 그 패널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난닝구님이 그 광고에서 나왔던 그 부문에서는 난닝구님이 좀 말은 좀 재밌게 하시더라 그때 그 난닝구님하고 이설님하고 패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난닝구님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딱히 이거 좀 어려웠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엔터테이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종님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같은 장기 멘토를 아는 사이로써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방부문이에요 먹방부문 꽃돼지님, 엠브론님, 공구리님, 이낙장님, 슈기님 자 이들 중에서 슈기님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었고 엠브론님이 지금 어느새 지금 100만명을 육박을 하고 있더라 많이 드시니까 그리고 이낙장님은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이낙장님은 그 창현님하고 그 푸파 대회 할 때 그때 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낙장님은 실물을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옆에서 되게 마르셨더라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그 이낙장님도 원래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팝이 될 때까지는 컨텐츠가 그거였잖아요 푸파였잖아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 글쎄요 좀 이거 난감하다 참고로 은미님이 슈기님 닮았거든요 제가 은미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은미님하고 이제 밥을 먹을 때 혹시 그 얘기 안 들어왔어요 슈기님 닮은 소리 안 들어왔어요 이렇다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솔직히 먹방하면 솔직히 벤처님인데 벤처님은 아프리카를 떠났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래 다섯 명 중에서는 슈기님이지 그래 슈기님한테 투표를 하기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슈기님 100만명 축하하고요 늦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e스포츠 부분이에요 이재동 선수 그리고 홍구님 꿀템님 그 그리고 그 이호진 선수 그리고 이영호 선수 이렇게 다섯 분이 올라왔는데 그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재동 선수하고 이영호 선수는 스타크래프트죠 그래 스타크래프트는 이영호 선수지 이영호 선수한테 투표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엔터테이너 여캠 부분이에요 일카님 위나땅님 상원현님 상원현님 유소나님 앵진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실제로 유소나님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하님 그래서 저는 그냥 손하님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음악 댄스 부분이에요 아야금님 정지호님 그리고 주영님 감성유진님 그리고 곰돌님 이렇게 다섯 분이 있는데 실제로 봤던 분은 주영님 제가 그 주영님이 배비되기 전에 주영님이 신입비제이 시절에 뭔가 그 같은 공모전 그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영님은 뭔가 상을 하나 받으셨어요 본상을 하나 받았어요 나는 못 받았어 사실 그대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뭔가 좋은 기억으로 남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한 번 이상 실제로 봤던 주영님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합게임 부분이에요 해물파자님 타윤님 수탄님 보겸님 그리고 롤선생님 역시 이들 중에서 실제로 봤던 분은 BJ간담회 때 강연을 했었던 보겸님밖에 없네요 그래 좀 한 번이라도 봤던 분은 투표할게요 네 보겸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부분이에요 파이님이 아까 저기 다른 부분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 배그 부분에 없죠 원래 파이님이 배그 BJ인데 자 맛조국님 블랙워크님 뜨뜨뜨뜨뜨뜨또 뭐 깨방님 김성태님 다섯 분 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구요 일단은 제가 배그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배그비제이들은 모른다는 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배그비제이들은 모를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배그를 안하는데 내가 배그를 안해요 어 아 진짜 누구 투표하지 그렇다고 여기서 룰렛을 뽑을 수도 없고 네 그냥 기호 1번 맞조국님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게임 마스터 부문이에요 오 감스트님 왜 여기 두 부문이지 솔직히 감스트님 근데 마스터는 아니잖아 아 근데 방송 지표가 동점인 부분이 있나봐요 자 에어비스님 무릎님 그리고 두치압복근님 감스트님 세글자님 임삐씨님 자 그리고 세글자님은 일빈데 여기에 리스트 그 수상부 수상자 부문에 올라왔어요 대단하죠 그 아 감스트 아니 세글자님은 그래서 참고로 세글자님은 원래 팝이셨는데 동시송출을 목적으로 네 팝이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어 근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스포츠 부문에서 제가 감스트님이 아닌 소캐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제가 감스트님 뽑아드릴게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색현장 이제 야일방정 부분인데요 자 또 치와마이콜님 윽박님 자격고님 봉남님 대륙남님 대륙남님 이들 중에서 실제로 봤던 분은 대륙남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대륙남님한테 투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중국어를 배우는 케이스에서 자 그래서 그 오늘 오늘 이제 그 뭐냐 이제 투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아 수상 BJ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하는데 아 나 요 자세히 보기 셋탑에서 링크 열어볼게요 할까 말까 너의 응원이 보여 오늘까지고요 응원하는 BJ에게 수상 축하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자 업순으로 볼게요 업순 자 아니 왜 왜 여기 왜 처음에 베스트 1위부터 8위까지 왜 다 현우죠 어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현우한테 너의 노력을 알기에 항상 응원한다 철자 틀렸네 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철자 틀렸고요 그 대상받자 형 남빡이들이 보답할게 1년동안 고생 많았어 대장가자잇 NS팬닉이 자랑스럽다 족구 남성 파이팅 여기서 족구가 왜 들어가지 응 사고치지 말자 어 김봉주님 드디어 나왔네요 남공주 어대남 어 아니 왜 다들 이렇게 현우한테 보내는 그 메시지가 많을까요 대상받는다면 별밤 케빈님 편 추진하겠습니다 어 어 와 아니 현우야 너 왜이디 메시지 많아 어 자 철구야 대상받자 어 군대 가신 분 어 군복무 열심히 어 어 자 케빈님 나왔고 수상 축하한다 퀵뷰 한 장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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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보고 패스를 할게요. 내 맘들을 별별 얻어볼까요? 김봉준님 대NPL 대표상 현우 노벨 상렬상 릴카님 아홉수 아홉수? 스물아홉이신가? 양팡님 월크 오랑이상 코코님 노벨 미녀상 망치부이님 나도 모르게 톰 여캔들상 감스트님 18시즌 월클상 양팡상 나무나떡상 다이어트 못할상은 뭐야? 팬심 대동당렬 내가 응원하는 비제이 저는 비제이니까 이거는 안할게요. 비제이가 솔직히 이거 입장권 받자고 이거 하기는 좀 그렇잖아. 비제이들은 보통 그거잖아요. 수상자들이 시상식에 동료 비제이들 초대해줘가지고 같이 가잖아요. 이거는 협찬문이고 투표는 끝났고 신인상 신인상 여기는 이미 다 수상이 확정이 된건가 보네요. 시상은 시상식 때 진행된다고 하고 조경훈님 고은님 석코치님 아 네 석코치님 수상 축하해요. 열무님 토마토님 가브리에크로님 수비님 은빈님 어 은빈님 시상식은 신인상은 확정이 됐구나. 릴카님 성명주님 그리고 엠블랙 엠블랙 정지호님 그리고 크레용팝 엘리님 네 엘리님 수상 축하하구요. 그 엘리님 좀 한가지 안타까운 소식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펌프 새 버전에서 빠빠빠 삭제됐어요. 빠빠빠 삭제됐어요. 네 제가 그 빠빠빠 했던거 그 유튜브에 있는데 네 안타깝게 됐네요. 뭐 신인상은 이미 열두명이 확정인가 보네. 그래서 시상 안내 뭐 특별상 있고 최고의 컨텐츠상 최고의 컨텐츠상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독도 BJ 방송단들 중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구요. 부문별 올해의 수상 19개 부문 투표했죠. 그래서 그 BJ 대상 자 신인상은 방송지표가 90% 압도적이죠. 심사가 10% 밖에 안되요. 그리고 특별상은 부문별로 다르구요. 그리고 컨텐츠상은 방송지표하고 컨텐츠 심사 그리고 올해의 수상 BJ 지표 90% 심사 10%로 후보는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대상은 그 부문별 대상이겠죠. 그 지표 30% 심사 30% 투표 40% 자 방송지표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활동한 데이터에요. 왜냐면 11월에 후보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 트로피만 주네 혜택은 뭐 방송 시청자 인원 확대 이제 이런건 없네요. 자 28일에 에이티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하고 뭐 BJ도 공연한다고 하고 뭐 저는 아마 이날 그냥 집에서 그냥 집에서 뭐 간식이나 먹으면서 그냥 어떤 사람들 시장 받는지 다이렉트 방송 송수를 해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떠들 것 같아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거고 뭐 어쨌든 부문별로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투표는 뭐 좀 뭐 좀 안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한 번 이상의 안면이 있거나 뭐 공식방송에서 같이 인사를 나눴거나 그랬던 분들 위주로 좀 투표가 갔어요. 아니면 저랑 현재 같은 컨텐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미지수님한테 투표가 갔거나 뭐 그렇게 표가 갔는데 좀 한가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팬이었던 하나님이 후보에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님한테 이 컵도 받았던 만큼 예 저는 BJ로서 또 또 BJ이지만 또 어떤 BJ의 팬이기도 한다는 거 네 그렇단 얘기예요. 흐흐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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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